요즘 당신이 좀 허할 것 같아서 몸보신 좀 해줄게 뭘로? 아주 푹 약재 넣고 끓인 오리백수 치... 오리보다 닭 좋아하는데 오리가 더 맛있잖아 나는 닭이 더 맛있어 좋지? 빨리 나온다 맛있겠다 유혜영씨 마음에 들어야죠 하나씩 뭐 식으니까 하나씩 먹어 또 주나 해서 이거는 먹어야 되겠어 눈이 살아있어요 붙어있는 게 맛있어 너무 작고 뜯어먹는 게 맛있다니까 마주 버텨주신 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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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맛있네 같이 먹으니까 새침하게 끄덕 이혼한 방역에 보니까 내가 1015년 2월 15일이더라고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서혜영씨 거기 옆에다가 토를 달아놨어 내가 뭐라고 토를 달아놨어 어... 에휴, 그렇지 가장 나쁜 날 내가 찔린다 아 찐리라고 그런 소리 한 게 아니고 요즘 좀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 재밌어 이번에는 한 2주 동안 밥은 아기가 싫더라고 어? 왜? 괜히 전에 잘 해 먹었는데 내가 나를 보는데 측은인 생각이더라 어? 어? 일단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편하게 이렇게 당신이 해주고 나도 뭐 불편할 것도 없지 편안한데 그래도 뭔가 거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뭘 거치지 않아? 안개 거칠 것 같습니다 안 거치고 확 걷어내고 싶은데 이게 뭘까 예예예예 촬영을 떠나서 계속 촬영하면 다 좋다 이거 이게 방송하고요 관계없이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면 더 좋다 이거지 본인한테는 피곤하겠지만 밤새도 좋고 아니 이번에 아니 이번에 이게 촬영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야 촬영 끝나면 너무 빨리 끝나면 서로 가야 되니까 본인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는 가슴이 그냥 텅 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뿡 뚫린 거 다 먹었고 반가운 눈처럼 그대는 대게로 다가왔죠 그래 다 먹어 먹었고 병원 또 나와서 일어놓고 근데 데이트하는데 그래도 해가 져야 들어가지 근데 이쁜 카페가 있어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아 너무 좋다 여기 2층 베란다 여기도 참 좋다 반찜 오늘 시간 금방 가네? 몇 시야? 아침 오전에 만났는데 벌써 7시 반대가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되게 빨리 갔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왜 표정에 아쉬움이 표정에 아쉬움이 똑같이 가는 거야 매일매일 똑같이 사람들은 그럴 거 같아 당신들 왜 헤어졌어? 그럴 거 같아 맞아 이유가 뭐야? 모르겠는데? 이유가 어? 그런 생각이 들겠지 내가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 응? 뭐? 안개 같다고 응 내가 찾았어 원인을 뭔데? 그것이 벽이야 벽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첫 번째 이윤의 벽 두 번째 이윤의 벽 이것 때문에 이 벽 때문에 자꾸 안개 낀 거 같아 안개 그래서 내가 저이 아이들을 생각했어 응? 응 옛날에 나한테 몇 번 했던 거 같아 어디서 만약에 시골에서 가면 어디서 살고 싶으냐 시종일관 강원도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지? 강원도 왜 강원도라고 그랬어? 나는 그냥 강원도가 좋아 먹거리도 많고 바다 있고 산도 있고 아니 몇 번 가봤더니 좋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이 좋아하는 강원도 쪽에서 당신이 옛날에 강원도 이러이러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비슷한 집을 내가 구해서 거기서 한번 지내 같이 또 지내보면서 그래서 당신이 나를 관찰을 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? 그래서 당신한테 이제 확신을 내가 주고 싶어 어? 아니 달라지고 많이 변하고 달라지고 했는데 급한 건 여전하네 네 아니 저 저 뭐냐 시간 많아 그래 시간 많은데 너무 아까 그 시간을 보낸 것도 많고 쓸데없는데 뺏긴 시간도 많고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거야 지금 생각나 그럼 내가 싹 거기 자료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딱 놓고 설명을 해줄까? 모르겠어 그럼 나한테 선장을 맡겨줄래? 당신 선언하고? 들어보고 선장 말이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안 힘들게 해줄게 어디 안 돌아다닐게 재밌게만 해줄게 지금 스탑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? 그거는 그냥 가보면 되는 거지 집까지 데려다줄게 집까지 데려다줄게 데려다줄게 약 3km 어? 이렇게 모셔다드리는 건 처음 아니에요 그쵸? 다 왔어 여기야? 응 어? 난 이제 여기서 내릴 거거든 여기서 내리니까 빠이 빠이빠이 에이 에이 이거 어우 뭘 이렇게 잠깐 응? 이리 와 누구였어? 응 후 안 어두운 밤이며 놀러 많은 고민을 했지 괜한 고독에 참겨 내 곁에서 날 기르고 있던 외로움의 커튼 어? 돌아보셨다 숨 안았던 밤은 나에게 잠을 지우지 않았지 헤어집에 아픈 그 사랑에 추억의 눈이 헤어짐에 아픈 그 사랑에 벽이